잘생겼다 류은 응 컷 됐다 됐죠? 오케이 오케이 인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둘이 어디서 났어? 내가 오피스텔이죠 왜? 들었죠? 왜? 잘하네 안 웃어 따로 봤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한 칸트 먹으라고 마지막 한 번 오케이 거기서 목을 더 빼니까 그냥 숨을 안 막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신자리에서 목을 훅 빼니까 입술은 치고는 없고 아 이거 한옥 대상 찍고 나가야 돼